와 왜이렇게 늦었냐구요? 저희가 계속 인사를 하다보니 안들어요? 나도 안들어요 우와아 하이파르블라 아 댓글보니까 더 더 너무해 자 오늘은 춘텐 마지막 날입니다 베텐의 여자 게스트 둘이 만나게 됐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땠어요? 팬디도 기대 많이 했어요? 아 네 원래 공통점 많으면 빨리 친해지잖아요 아 네 그쵸 아 이거 위험한데 뭐네 뭐 이렇게 선택해보는거 어떨까 아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? 네 탕수육은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채팅창에 서로 같을때마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라고 와 와 지금 당장 먹고 싶은거?说 떡볶이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좋아하는 과일 망고딸기 하나 둘 셋 딸기 와아아아 좋아하는 계절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여름 진차 좋아 와 채팅창에 독일 후반전 보는 기분이었다고 아 그래도 우리 이구동성으로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이거 다 맞출 줄 몰랐어요 네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저 왜 이렇게 잘 맞습니다 팥빙수 과일빙수 하나 둘 셋 과일지형 괜히 했다 혈액형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이요? B형 제가 B형이랑 O형이에요? 아니요 A형이에요 A형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손 마주 잡으세요 네 하이파이브가 우리를 살렸 맞지 미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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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